지금부터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저희는 지금 어딜 가나요? 서울을 갑니다. 와아아아 제주도에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야자스러워 야자스러워 혼자 웃고예 안녕 렌트를 해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중이다. 교원지 음 어떤 resur 와아 멋있다. 이게 영상도 못해. 우와 우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비쥬얼이 정말 아니다 호텔 안에 베이커리도 있고 너무 멋있다 저기 무슨 용...분수... 제일 마음에 드는데 내가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진짜 좋아요 안녕 바닥도 대리석 바닥 좋다 좋다 우와 저희 밑에는 카지노도 있고 풍경이 진짜 완전 대박 좋아 뭐야 저네? 이거 진짜 용이다 용이 저기에 우와 왜 여기? 아...뽀아! 우와 뭐지? 여기의 출발..화련갑니다!! 와!! 고마워!! 지금까지 여기 해외에서 해외에서 새상식맨 너무 와 마치고 맙니다 이곳의 날은 집안에 나를 와아 저의 입장erez 2번째 1번째 달의 짱 길어 이름 쓰시고 네, 어서오세요. 다행히 이곳에서 뵈니까 다 멋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워드워크 스피를 태어났죠. 제주도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고 굉장히 주를 많이 서서 먹는다고 해요. 상호명은 춘신민혜였고요. 네, 혹시 펜실민혜 좋아하시거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맛있는 생선 그리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번호 오고 계십니다. 네, 157번입니다. 표정 안 해? 표정 안 해? 표정 안 해? 제가 오른손이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왼손이 안 해?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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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